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계총이 발표한 국민 이전 계정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이다 2022년 국민 이전 계정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소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 때가 17살 때랍니다 4,113만 원 그리고 이 지푸른 청색 이 곡선은 노동소득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때가 43살 때 4,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자 인생을 사는 시기는 28세에서 61세 이 사이다 17세의 최대 지출 28세의 흑자 전환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이런 흑자 기간은 고작 33년뿐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씁쓸하십니까? 네 USMCA 무관세 믿고 멕시코 거점 늘렸는데 한국차 가전 직격탄 US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US,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무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에 여러 공장을 지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 일괄적으로 관세 25% 때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멕시코에 공장 지어놓은 우리 기업들 자동차, 백색 가전, 직격탄이다 이런 겁니다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멕시코 티우아나에 공장이 있고 HL만도, 코아우일라에 공장이 있고 기아, 누에보레온에 공장이 있고 LG전자, 몬테레이의 공장이 있고 포스코, 알타미라의 공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 해도 다섯 개 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로라는 기업들인데 여기서 나온 생산품들은 대부분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5% 관세를 맞으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그런 기사입니다 김근여사 특검법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내일 11월 28일 원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재표교를 12월 10일로 보름쯤 늦췄습니다 그 이유는 여당의 내부 분열을 민주당이 기다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1심 무죄로 여유가 생긴 민주당 여당 당원 게시판 갈등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돌아서면 통화될 수 있다 야당 쪽에서는 조직적 이탈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 3번째 어제 거부권 행사했고 그래서 어제까지 취임 이후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에게 백기를 든 미국 검찰 기세 등등했던 미국 검찰 트럼프에 관한 아흔 몇 가지 혐의들 계속 수사해 왔는데 모조리 수사 포기하고 기소했던 거 다 취소했습니다 역시 국민의 선택 앞에 이제 이 수사과 수사기관의 수사 이것도 일단 전부 다 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선 불복 기밀 유출 혐의 수년간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다시 대권을 잡으니 줄률이 취소 미국도 정치 권력의 사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제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고 자신도 이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죄에 기세 오른 거대 야당 용산 대통령실 여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검찰 검사들 압박 이재명 위증교사 선거 뒤 무죄를 받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세 번째 거부하자 어제 민주당 의원들 용산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 벌였습니다 내달 10일 재표결 여당 이탈표 공략 검사 탄핵안도 12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기획기사를 지금 연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에이스 관료들은 공직을 떠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이미 식물정부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극단적 정쟁 여야의 극단적 정쟁 때문에 정부 관리들의 정책 업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에이스 관료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일보 판사 망치에 요동치는 정치권 그것도 대법원도 아니고 1심 판결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 혼비백산을 하거나 희희낙낙하거나 일이 뒤집어졌다 절이 뒤집어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심 판결도 아닌데 당력을 쏟으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생을 위한 논의는 완전히 실종 상태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일단 전부 다 다 무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이재명이 위증 실행범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바로 이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사진은 이재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사 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12.12 즉후 전두환 제거하려다 중단을 했다 어 그랬나요 기사 내용을 좀 앞에 부분이라도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9년 12.12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해서 전두환을 예편시키려 했으나 한국군 내의 지지가 예상으로 탄탄한 것으로 보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로 전두환 암살이었죠 그 직후 미국 측에 포섭된 일부 한국군인들은 전두환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호시탐탐 저격 기회를 노렸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전두환은 세 차례나 거처를 옮기며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초조해진 암살도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암살을 계획하고 여러 차례 현지 답사와 모의 훈련까지 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학자인 이완범 63살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새 연구소 미국의 한국정치개입사연구 4권, 5권, 6권에서 미국 정부의 전두환 제거 구상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었나? 처음 저는 듣는 내용들입니다 올겨울에 라니냐 기습 한파 대설 반복될 것이다 라니냐는 열대지방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아무튼 그런 거에 영향 때문에 올겨울에 기습적으로 한파가 오거나 큰 눈이 내리거나 이것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최대 30cm 눈 예보도에 있는데 기온도 뚝 떨어지고 강풍의 체감함도 더 하락하고 겨울 기온은 평년 수준은 예상되지만 갑작스런 이상저온, 대설 이런 거에 유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부장들이 쓰는 천평 코너입니다 팔면봉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4달 10일로 듣죠 12월 10일 당원 게시판으로 친윤, 친한 싸우는 여권의 4분을 즐기시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민노총 7만 명 다음 달 총파업 예고 지하철 출퇴근, 아이 돌봄, 급식 차질 우려 워킹맘, 대디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려고? 트럼프 대선 이기자, 연방검찰 기소, 취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 평등하다? 이런 천평입니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얘기죠 살기 위해 곧비 풀린 명태균의 입 그런데 검찰은 우왕좌왕 의혹은 커지는데 검찰 수사는 혼선을 믿고 있다 명태균, 강혜경, 녹취의 입을 일파, 만파 여당 정치인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지인 자녀 대통령실 취업 청탁도 그러나 명태균이 가지고 있었다는 황금폰을 못 찾아서 휘둘리는 검찰 검사 11명 투입하고도 제자리 걸어 명태균 씨 입만 쳐다보면서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도 트럼프 모델로 사법 리스크 돌파하려고 하나 아무튼 대선에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되거나 그래서 50% 가까운 절대 지지율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조기 대선을 치러서 당선이 되거나 그래서 미국에서 연방검찰이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전부 다 취소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도 트럼프 모델로 사법 리스크 돌파하는가 중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을 높여서 차기 주자 그 자리를 굳히면서 피선거권 제한형 안받게 총력전 민주당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600만 유권자가 이재명을 선택한 바 있다 검사나 판사가 정치 생명 좌우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트럼프 모델 아마 저는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검사 판사가 정치 생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는 이런 명분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워낙 죄질이 불량하고 그다음에 받고 있는 재판이 5개가 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목숨을 끄는 사람이 5명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한국결립에서 29%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29가 40%대로 올라서게 되면 아마 우리 검사나 판사, 사법부가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조국당 이어 강성 친명도 한동훈 특검법 촉구 한동훈 특검법은 김근여사 특검법 중에 제3자 추천을 얘기했던 한동훈 특검법을 말합니다 그걸 촉구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심각한 범죄 주장 김근이 특검법 표결 앞두고 갈라치기 조국당도 그렇고 강성 친명도 한동훈 특검법 촉구하면서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조국당은 12월 12일 날 조국대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바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 조국당의 위세는 급전직하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1월 25일에 있었던 1심 판결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일단 양비론으로 왼쪽 오른쪽 조선일보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재명 무죄가 정당했다 문제없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판결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그건 문제 있다 반복적으로 증언을 요구했고 이재명의 방어권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간 제목 한번 볼까요 일단 1심 판결 문제없다라는 의견은 단순히 변론 요지서 보냈다고 위증교사 처벌 도식은 깨져야 한다 위증범 유죄 교사범 무죄 불가하다고 아니야 이재명 확실한 교사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문제가 없다라고 김희균 서보학 양홍석 이런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요 이쪽에 보겠습니다 아니야 문제 있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게 뻔해 이렇게 보는 의견들은 이재명이 변론 요지서 미리 보낸 것은 특정 방향으로 증언해달라고 한 것인데 위증교사 범위를 너무 좁게 해본 1심 판결이었다 이게 무죄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증언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2심, 3심, 항소심, 대법원,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법조인들은 박광민, 박찬록, 이창현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국회의가 예산안 막바지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소위라는 겁니다 소위원회가 있고 그보다 더 적은 소위원회가 또 있다 그래서 소자를 두 개 붙여서 소소위, 쪽지 예산 상당수 유법이다 이 말을 감사원이 했습니다 부당한 예산 2,520억 끼워 넣었다 그런데 이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막바지에 이 쪽지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 민원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니냐 20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부당 지급 의사결정 불투명한 소소위 이용에 의원들 예산안에 쪽지 끼워 넣어 특정 이어 관계 우선 시에 짜일 우려 동호회가 의원에게 민원 넣기도 정부가 반대한 사업도 예산 편성 지자체는 부지 없어 포기 검토 의원들은 예산 확보 성과 홍보 이게 말이죠 비단 이번 국회뿐만이 아니고 매번 연말에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일거에 중단시킬 방법 없습니까 집권 여당 내전의 민생을 손놓고 친륜 친한 당원 게시판 충돌 여당 20일 넘도록 니타시오 니타시오 싸움만 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지켜보자 라면서 김건희 특검 재표결까지 밀어놓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2.0 시대를 한국이 낙관해도 되는 세 가지 이유 오 이런 기사가 실려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앤드류 이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인데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자들은 미중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기 원한다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동맹과 미국 한국 일본 및 쿼드 미일 호주 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기에 직면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달리 차기 트럼프 팀에게 일찌감치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본다 셋째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을 쌓은 것처럼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이 낙관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이준교사 1심 판결 등등이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였는데 아무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1심 무죄가 나와서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틈새를 노려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2월 10일로 재표결을 늦춰서 여당 갈라치기를 계속 이렇게 회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와영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그 항소심 선고가 1심에서는 9년 6개월 중형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한 재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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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